나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에는 행각이 다섯이 있고 왜 행각이 다섯이 있어요? 소문 때문에, 뭔 소문 때문에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통하게 하는데 못이 막 통하면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 앞에 뭐가 한 자 꼭 있나 하면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뛰어드는 한 사람만. 아마 뛰어들어도 한 사람만 먼저 뛰어드는 사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그냥 물만 쭈르르 박고 도로 기워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너무 신기해서 아이고 세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는 뛰어들린 말만 났으니 이 소문 때문에 돈 없고 난 치병이고 고질병 환자들이 모여들다 보니 정작하게 하나 짓고 돈 짓고 셋 짓고 넷 짓고 다섯 개나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의 환경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요새처럼 유식하는 임시 화장실이 있겠어요? 저만큼 가서 풀밭에서 그냥 똥 싸고 풀로 그냥 이거 닦고 그냥 이러니까 냄새도 더러운 데다가 환자들이 냄새가 더 오죽해요. 환경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길 가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어떤 환자가 모이는 거예요. 많은 병자 중에 소경이라고 했어요. 소경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말하지만 영적으로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라 영의 눈이 떠지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못하면 자기를 볼 수 없는 영적 환자 영적 소경이 아닌가. 두 번째는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절뚝발이라는 것은 다리를 저런 사람을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는 그런 사람이 왔겠지만 영적으로 해석할 때 신앙과 생활이 병행하지 못하는 거. 신앙으로만 그냥 나갔다고 불러불러만 하면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나. 막 생활에만 매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루는 쓸고 닦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하고 사람 눈에 아주 흉한 잡히려고 해도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와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좀 심령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정결은요. 회개가 아니면 정결케 안 되잖아요. 양재물난만 독해도 내 영혼 죄를 못 싣고 하이타야만 좋아도 내 모든 죄를 쓰지 못한다는 이런 노래가 있듯이요. 양재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를 통과하지 않으면 회개는 천국과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시간까지 온 것은 설교하고 나서 후회하고 설교하고 나서 회개하고 반납 그러다가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단일 보면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설교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집회 특별히 부흥회는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간증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 이 집회에는 제가 간증이 많이 들어있어요. 살아오는 생활 가운데 전체가 내가 실수투성이고 문제거든요. 이 성경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얼마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사건들을 창식에서부터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대로, 흉악한 대로, 포악한 대로, 악한 대로, 선한 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듯이 내가 이런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주변에 설교는 하나 하고 저런 소리를 자꾸 하는 이런 게 아니야. 살아오는 모든 생활이 모순과 허점과 약점과 죄악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랬어. 나도 저런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놓고 영적으로 절뚝바리가 되지 말자. 생활과 신앙이 두 다리가 똑바로 걸어야 하는 병행이 돼서 걸어가듯이 신앙생활이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니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웠다는 것은 피라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피가 딱 멈춰섰을 때 문제가 생기죠. 혈관 안에 피가 그을 때는 중풍이 생기죠. 요새는 미국에서 제일 의사들의 첫 번째 처방의 문관이 아스피링 81mm입니다. 여기 오니까 100mm가 제일 작지만 미국에는 81mm가 어린애의 아스피링이거든요. 무조건 이걸 하루 하나씩 먹어야만 혈관 속에 건피를 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걸어서 다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스피링 81번은 아주 그냥 보약처럼 보여요. 싸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 아주 보약이야. 그건 아주 필수예요. 그렇듯이 우리의 걸은 모든 것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것을 세상적으로 약으로 치유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아주 안 딱히 병행을 잘하면서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